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동맹이 날로 강화가 되고 한미일 군사연합작전이 계속 고조가 되는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주사파정권 5년 동안 반미, 반의를 부르짖으며 북규의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그 뿐이겠습니까? 중국은 거대한 산뽕울이다라며 중국공산당 시진핑의 일대일로를 함께하겠다라고 만들었던 정책이 신남방정책이었죠. 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왜 북규의 김정은 멸망, 나아가 북한 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는 자유북진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번 소식에도 소상하게 나온다 하겠습니다. 장난감 같았던 북한의 무인기, 이젠 장난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조선일보의 유용헌 군사전문기자가 전했습니다. 저의 WTR 내부 소식통이 문재인 정권 5년, 북한의 무기가 어떻게 급성장했는지 소상하게 단독으로 보내왔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유용헌 군사전문기자는 장난감 같던 북한의 무인기, 이젠 장난 아니다. 북한이 지난 27일 열병식에서 미국 RQ-4 글로벌 호크 전략 무인정찰기 MQ-9 리퍼 무인기와 흡사한 드론을 공개하고 비행까지 실시함에 따라 이 무인기들이 유사시 우크라이나 전에서처럼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능이 진품, 미 드론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시 전시를 가리지 않고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생 시에 한미 양국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무인기들의 효용성이 제한될 수 있지만 기계와 부대 등 지상 목표물 타격 등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DMZ 비무장지대 인근 상공에서 우리 전방 부대나 수도권 감시 정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8일 열병식 녹화 방송 전 자체 제작 무인기 비행 영상을 내보내며 전략 무인 정찰기 명칭을 샛별 4형, 공격형 무인기는 샛별 9형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각각 미 RQ4 글로벌 호크와 RQ9 리포 명칭에 들어간 숫자와 똑같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장거리 전략 무인 정찰기이고 리포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 대테러 전쟁 등 실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돼 침묵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얻은 대표적인 킬러드론 공격 무인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란 혁명수비대 카센 솔레이마니를 박살을 냈던 게 바로 MQ9 리포지요. 열병식에서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형은 차량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으로 넉대가 포착이 됐습니다. 비행한 한 대와 지상의 넉대 등 최소 5대가 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샛별 9형이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도 공개해 실제 개발이 상당 수준 진척됐음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깡통드론이라고 하는 본질은 광학, 통신 이런 데 있어서는 깡통드론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와 외신은 북한의 무인기들의 성능이 미국제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이고 실전 배치도 어려울 것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신용 무인기들이 유사시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전면전 발생 시 북한 공군 전투기들이 한미, 양국, 군에 괴멸된 뒤에도 무인 공격기들이 우쿠라 전쟁처럼 전차, 장갑차 등 기계와 부대 공격에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쿠라이나 전쟁, 개전 초기, 티르기의 죄인 바이락 타르 TB2 등 대전차 미사일과 정밀 유도폭탄 등으로 러시아군 전차, 장갑차 등을 파괴하는 그 작전의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북한 샛별 구형의 무장 능력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대전차, 미사일 등 공대지 미사일 8발과 활광 유도폭탄, 정밀 유도폭탄 2발 등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공대지 미사일은 미국의 리포가 장착한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비슷한 형태로 추정됩니다. 헬파이어의 최장거리는 8km로 북미사일의 사고리가 이보다 짧다 하더라도 한국군 자주대공포나 휴대용 대공미사일 사고리 3km에서 5km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한미 양국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라 하더라도 양국 전투기들이 다른 임무가 많아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박종관 예비역 육군소장, 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은 전면전 개전 초기 우리 공군 전투기 430대는 미군이 증원돼도 다른 할 일이 많아 북한 무인기를 모두 격추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특히 여러 자폭 드론은 게임 체인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종관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개전 초기 무인기 격추율이 50% 정도밖에 안됐고 보강된 뒤에도 60에서 70%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리포가 알카에다 지도자 암살 등 대테려전에서 활약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인 공격기가 테러 위협용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내부 소식통도 똑같이 하겠죠. 김정은이가 다급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제거하겠다라고 저희 WTR 소식통이 전했죠. 일각에서는 미 리포가 알카이다 지도자 암살 등 대테려전에서 활약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인 공격기가 테러 위협용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주한미군의 12대가 배치되어 있는 MQ-1C 그레이 이글 ER 이 무인 공격기는 유사시 북한의 정권 수뇌부 제거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킬러 드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레이 이글 ER은 리포보다 성능이 다소 떨어지는 무인 공격기입니다. 일부 전문가와 외신에서 북한의 신형 무인기의 성능이 미국 진품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산 무기 개발의 총 본산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개발에 참여했던 이정석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리포 수준의 절반 이하만 돼도 한반도 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면 북한 입장에서는 성공한 것이다 라며 위성통신이 없다 하더라도 산 위에 통신 중계기를 세우면 최장 150에서 200km까지 작전할 수 있어서 유사시 우리 대전 이북에서는 작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 산 위에서 통신 중계기를 세우면 150km에서 200km까지 작전할 수 있어서 유사시 우리 대전, 대전차전이나 여러가지 전투에서 북한 공격기가 한마디로 뭐가 될 수 있다? 게임 체인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판 글로벌 호크의 무인 공격기가 남북군사 합의를 어기고 DMZ 인근 상공에서 정찰 활동을 하면 북한은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DMZ 인근에서 북한의 신용 무인기가 DMZ 50km 남쪽까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도 경기 북부는 물론 서울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들이 외형이 미국 무인기들과 똑같은 데에 따라 유사시 피하식별 혼란 등 기만 작전용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북한의 무인기는 우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 북한도 미국 무기를 따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정치 심리적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눈으로 봤을 때 피하 그분이 안 되기 때문에 유사시 미군 무인기처럼 접근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소형 무인기가 군사적 위협보다는 심리적 캐러 무기에 가까웠다면 이번 신용 북한의 무기들은 실제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정우 한국국방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의 이 무기 근거리지상작전 지원이나 후방지역 은밀 침투 공격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당수 외신들은 북한의 무인기들의 실전 배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벤 디펜전 미 국무부 국가안보 비확산 담당 수속차관보는 미국의 서리방송에 북한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발전한 드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려 한다며 드론 운영에는 실시간으로 전송해오는 영상을 보고 제어할 수 있는 자체의 위성이 필요하지만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작동 범위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영원 군사전문기자의 북한 샛별4, 샛별9에 대한 한국 내 전문가들의 워딩이 있죠. 저의 WTR 소식통이 뭐라고 전해왔는지 소상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송산 TV 정송산 감독 선생님께 보내드립니다. 유영원 군사전문기자의 장난감 같았던 북한 무인기 이제 장난 아니다. 잘 보았습니다. 우선 문재인 전 정권에서 북한 김정은이가 어떻게 이 무기들이 급성장을 했는지 외신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송산 감독 선생도 언젠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재인 전 정권 내에 가장 경악스러운 게 있었다면 외신들이 밝힌 핵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국 내에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를 털어간 게 10억 달러가 넘어요. 유독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북한이 한국의 금융시장 해킹을 통해 가상화폐를 엄청나게 털어갔는데 유독 문재인 정권의 금융은 금융당국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북한 전직 해커 가로열고 탈북을 한 전직 해커의 말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북한의 해커들이 남조선 금융시장에 침투를 해 해킹을 한 후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그 돈을 해킹하기가 제일 쉬웠던 게 문재인 정권 5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외신도 이야기했죠. 정리하자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북한 사이버머니 해커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해킹을 할 수 있게끔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금융당국이 방치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이가 처음부터 운전자론을 폈지요. 얼마 전에 탈북을 한 고의 인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상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김정은에게 엄청난 시간을 벌어준 것입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북한이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고각도 최고의 수치기록 또한 잠수함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는 SLBM 사출 성공 이스켄데르급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및 개발 성공 초대용 방사포, 괴물 방사포 발사 및 실전배치 성공 그뿐이겠습니까? 화성 18용이라는 초대형 괴물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문재인 정권 5년에서 만들어졌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이가 친중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중국과 라인을 타고 텔이라고 하는 대형 텔 미사일 발사체 이 차량들과 이 타이아, 바퀴들을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수입해서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김정은의 무기가 문재인의 5년 동안 결정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엇이냐? 우선 북한의 국방성이라든지 북한과학기술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탈출을 한 소식통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김정은이는 이렇게 이번에 공개가 된 샛별4, 샛별9 이런 무인정찰기 무인공격기 혹은 이스켄데르급 이스켄데르급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평양 지역에서 또 평안남도라인, 평산 라인에서 써면 1분에서 2분이면 서울로 들이칩니다 이 극초음속 이스켄데르급 기술 뭐 이러한 전략적 무기들 각 부서에는 김정은이가 직접 돈을 지급했다기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의 5년 동안 사이버머니를 해킹을 한 돈을 딱 만들어 놓고 이번에 공개한 무인사형, 무인구형 1원 전략 무기 또 극초음속 이스켄데르급 무기 나아가 SLBM 잠수함 발사 등등 핵심 전략 무기들 부서들과 연구소에 김정은이가 직접 자금을 이의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문재인 정권 내에 김정은의 전략적 무기들이 고도화되고 전략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재인이가 판문점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USB 보냈지요 이거 한국분들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사실상 좀 길게 왔는데 제가 좀 줄이 뭐 한 A4용지 한 6장 분량으로 왔습니다 제가 줄이긴 줄였는데 핵심은 딱 하나죠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5년이 오늘날 북괴 김정은이의 고도의 전략 무기 만들 수 있게끔 시간 및 돈을 벌어줬으며 또한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이러한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자료들을 넘겨준 것이니 한국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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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